안녕하세요 서울 디지털 대학교 뷰티미용 전공 교수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거나 모낭염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이 생기면 저는 피부과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피부과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부과를 잘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자마자 나옵니다 당신의 피부주치의는 피부과 전문의입니까 라고 나오죠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진료 보셔야 됩니다 내리시면 우리 동네 피부과 전문의 찾기가 나오죠 피부과 전문의 마크가 있는 피부과 병원이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 도를 서울로 설정을 하고 전체에서 강북구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찾기 누르면 밑으로 내려 보시잖아요 그러면 강북구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나옵니다 동네에서 가까운 데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피부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부분이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시는 겁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들어가시면 전문의 구별방법도 있습니다 전문의 비전문의 구별법이 있는데 xxx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되어 있으면 피부과 전문의 아닙니다 xxx 피부과 의원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전문의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피부과 전문의 마크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 검색해서 나오면 피부과 전문의 맞으니까 안전하게 진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까운 동네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서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종합병원 단위나 대학병원 단위의 피부과 외래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니까 일단은 가까운 동네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